자, 오늘 할 게임은 Mr.Craft Taxibson 라는 해외 인디 게임이구요 게임의 스토리는 많은 돈을 번 집계사장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스펀지밥과 공모를 합니다 과연 집계사장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?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일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스펀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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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터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Mr.Crafts 저는 의견을 하여튼 핸버거에 타야겠나 아무한테 원리 스펀지밥 스펀지 Afaku 스펀지밥 튑간 스펀지 karena 스펀지밥 스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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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햄버거 열쇠를 찾아야 되나봐 열쇠 어딨냐 아 저깄다 저길로 가야되나봐 좀 쎄 보이는데 푹패기 헤드샷 헤드샷 뭐야 나 총알 없어 아 장전되네 오케이 아 별것도 있는 녀석들 진짜 일로와 딱대 아 뭐야 얘네 뭐야 아이씨 뭐야 어이없네 아 다시 해야 돼 아 이거 죽지 말아야겠네 저 해파리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다 장전 푹패기 무빙 무빙 좋지 이거 뭐야 저거를 해파리 같은 걸 좀 잡아야겠는데 안 죽네 원거리부터 잡아 별것도 한 녀석이 진짜 여길로 가지 말자 여길로 가면 오는 것 같거든 안 죽네 이 길 밖을 벗어나면 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멀리서도 죽네 멀리서도 죽네 나와라 나와라 이 자식들아 너희는 내 상대가 되질 않아 아 아 크랩스 머니 빽빽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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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빽빽 그 mechanical 이 새끼들 빽빽 그의 저기요! 아 버려 장난하나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네 나는 먹어지길래 그냥 먹었는데 이거를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네 야 그냥 뛰어가는 게 더 낫다 저게 돈 아냐? 저게 돈 아냐? 돈 챙기고 아 근데 이거 비행기장 멀면 어떡하냐 아 근데 저거 외건이 좀 이상해가지고 탈 수가 없네 어 마을이 있는데 아 내가 왔던 곳이네 어 여기 비행기장인가 봐 음 여기 음 여기 음 여기 점프해 일로 와 어 별거 다인 녀석들이 진짜 갑자기 비행기 스펀지밥 탈출하자 이제 실룩질룩 가자 가자 뭐야 뭐야 미친 뭐야 저거 아이씨 어? 막아 막아 어 보스 죽으라고 별거 다인 녀석이 진짜 들어가라 흐흐흐흐흐흐 뭐야 탈출 오케이 오케이 탈탈탈 신났어 음 끝났네 네 미스터 크랩 음 세금 탈출 퀄리티가 나름 좋아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음 스펀지밥 맨날 공포게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병맛게임이어서 재밌게 한 것 같네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및